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 2절 말씀을 바탕으로 목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로마 총독 클라우디우스 통치 기간 동안 로마, 그리스, 이집트는 물론 유대 지역까지 연속적인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년이 있을 때는 엄청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죠 특히 유대 지역은요 AD 45년에서 48년 사이에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비문이 하나 있어요 그 비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인육을 먹고 끔찍하고도 피할 길 없는 죽음이 있어서 온 세상을 휘감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요 예루살렘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각각 힘을 다해서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작정은요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온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한 운명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 하면 잘 되면 된다 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개교의 주인은 설 자리가 없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디옥 교회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돈은 모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모든 공교회가 소유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말미하면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로에게 손을 뻗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의 결단은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30자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거둔 헌금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전달됩니다 왜 그러냐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에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제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둘이 떨어져 있지만 복음이 하나다 한 복음을 믿고 있다 이런 선언이기도 했던 거죠 이 상황을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데아서에서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래자에게로 가게 하미라 나는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사도들과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예수님 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은사는 소명은 좀 다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라는 교제를 하려 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히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 뭐죠? 그분의 전 재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 드리죠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저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설교문에 일부를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해요 좀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맥체인 목사님은요 구제를 반대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면서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은 내 돈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째로 가난한 이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께서 내 목숨을 그처럼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서 바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내 목숨을 주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셨죠 그리고 가당차는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고 허투루 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일 많이 생각하죠 줘봤자 허투루 써버리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훨씬 사실에 가까웠으니까요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짓뭉개고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자를 목상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서로에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나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 재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넉넉하다 자족하다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또 우리도 흉내래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손을 뻗어 베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